안녕하세요. 홍병입니다. 여러분 2013년 개사년의 새해가 반갑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봉재 씨. 스네이크입니다. 왜 개사라는 뜻이 있었나 봐요. 여러분 2013년에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. 그 계획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쳐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? 뭐죠? 바로 저희 포메니아 2기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. 저희 1월 11월에 앞서서 2기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포메니아 가입해 주시고요. 또 크게 기사는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빨리 거질러서 빨리 빨리 거질러서 우리로 가입해 주세요. 네, 저희 포메니아가 꼭 되시길 바라겠고요. 저도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.